지금까지 생생지구촌이었습니다. 이번 선교대회가 선교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느끼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. 선교 사명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. 우리가 efect적으로 하adem 4장 Seemsizing 안 국가적이므로 내 지지인이 되느냐 안 국가적이므로 내 지지인을 돼라 안 국가적이므로 내 지지인이 되느냐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